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공직 복귀하시고 지금 두 번째 회전문을 돌고 계신데 첫 번째는 10개월간 일하시고 1억 5천만을 받았고 두 번째 지금 돌고 계신데 최근 4년간 일하시고 19억 7천만을 받았습니다. 김 현장이 때로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익과 국익을 저해하는 위안부 피해자, 강제노역 피해자에 맞서서 미츠비시나 신일본제철과 같은 그런 전범기업을 변호했습니다. 김 현장에서 뭐 하셨는지 내역서 안 냈지 않습니까? 우리 후보자님 김 현장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공직 복귀하시고 지금 두 번째 회전문을 돌고 계신데 첫 번째는 10개월간 일하시고 1억 5천만을 받았고 두 번째 지금 돌고 계신데 최근 4년간 일하시고 19억 7천만을 받았습니다. 김 현장이 때로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권, 건강권을 침해하고 공익과 국익을 저해하는 그런 일들을 다반사로 해온 곳이라는 것은 아시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어디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 당시에 법률 대리를 했던 곳이 김 현장입니다. 3,5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당한 네이트 해킹 사건에서 가해자 측인 기업을 변호를 했고요. 그리고 외환은행 매각 당시에 관련사 직원들을 문자 하나로 해고할 수 있게 문자 해고를 처음으로 도입하게 한 것도 김 현장의 자문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 강제노역 피해자에 맞서서 미츠비시나 신일본제철과 같은 그런 전범기업을 변호했습니다. 현재 누적 사망자 2만 명, 피해자만 95만 명에 달하는 공기살인으로 우리가 부르고 있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옥시 등과 같은 기업을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불법 조작 사건에서 폭스바겐 대리를 했고 갑작스런 화재로 수많은 운전자들이 도로상에서 위험에 노출돼야 했던 BMW 화재 사건. 그것도 BMW 측을 대리를 했습니다.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고요. 존경하는 이해시 의원님. 전혀 몰랐습니까? 네. 존경하는 이해시 의원님 말씀하십니다.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난 사건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디에도 그 사람들을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것은 거의 안 나옵니다.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구체적으로 누군가가 문제가 아니라 김 현장이 대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김 현장이 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질문을 다 듣고 후보자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후보자님이 현안 파악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소통 능력이 부자하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알고도 지금 모른 척한다고 하면 공직 후보자로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참 놀랍네요. 그러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그런 특정한 케이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안을 지금 존경하는 이해시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김 현장이 그 기업들을 변호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용도 모르면서 이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회전문 인사 자체도 이해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문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후보자님께서 김 현장에서 두 번이나 근무하시고 또 많은 돈을 받으시고 그 후보자님은 부인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직 정관 예우를 받으시고 다시 공직으로 복귀하시면 그것도 국무총리로 복귀를 하시면 그 수많은 후배 공무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공직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후보님께서 국무총리가 되셔가지고 우리 수많은 공직자들로 하여금 청렴과 공직 윤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총리로서 영이 선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드릴게요 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해충돌과 전관예우하고는 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관예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이해충돌의 문제는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개별적인 사건에 일체 간현바가 없기 때문에 후보자님 제가 공직을 만들 거라고 이해충돌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5월 19일이 되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이해싩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직자 이해충돌에 관한 그건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고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그 법률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따르렀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후보자님 저 내역서 안 내셨죠? 김현장에서 뭐 하셨는지 내역서 안 냈지 않습니까? 적어도 내역서가 되려면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떤 법률사건에 자문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정도가 쓰여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방변호사협회를 통해 가지고 법조윤리협회에 가 있는 후보자의 업무 내역서 그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는데 계속 주지를 않았고 그리고 간담회 세 번에 홍콩에 라운드 테이블 했다 그 정도만 내셨어요 그리고 법조윤리협회 회장님은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나오지도 않아요 내일 이렇게 정말 참